대한민국 제1호 순천국가정원입니다. 오늘 국가정원에 와서 한번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네. 어이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네. 아이고 멋져라 오 멋지다 멋져 아이고 하 Speaker 1 많이 살아남습니다. 불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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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하고 정신이 없구만. 그래도 12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호수를 만들고 저 호수 위에는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보트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맛있게 이게 무슨 꽃이냐 토끼가 이 꽃 속에 있네요 예 야 봐라 토끼 토끼도 한번 보고 아름다운 꽃들이 좋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꽃을 잘 잘 가꾸고 계시네 호랑이도 있고 호랑이가 이제 고양이구나 고양이 개들이 있군요 개들 이야 진돗개가 있습니다. 음 진돗개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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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